매일 말씀 묵상 민숙이 6장 아가서 4장 10편 40 41편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시편 40편 8절에서 9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에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하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정말 주님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을 얻은 자의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 복을 누린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인가 그 복을 나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받은 얻은 그 물질들 나 혼자만 가지고 쓰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곧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기뻐하는 것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 내가 번 돈 내가 땀 흘려 갖게 되어진 그 물질을 그들을 위하여서 나누고 쓸 수 있다는 것 그게 정말 복이죠. 물질적인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야 그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 그것이 기뻐 그것이 즐거워 그것이 행복하여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한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선택받은 자 믿음을 갖게 되어진 자 복음 받은 깨달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왜 먼저 알게 하셨는가 바로 이 일 때문이죠. 행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리라고 신하 시도 때도 없이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항상 마음속에 채워 기쁨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전하는 나누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뻐 그것으로 기뻐하며 또한 기뻐 기뻐 전하는 기뻐 나누는 그러한 삶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친구와 함께 오랜만에 정말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와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며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하실 일들을 또한 나누면서 내 입술로 나의 기쁨을 전하고 나누는 축복된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